아 힘들어 여러분 저희가 이 옷을 입으면 저희도 힘나면 이런 거까지 손이 안 올라가 뇌가 떠가지고 그래서 저희 대신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공감은 엄청 많이 해줄거에요 아름다우면 뭔가 감스러우는거죠 그래서 저희도 멋져 보이기 위해서 팔을 드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는 여러분들께서 쳐주시고 함성도 여러분들께서 질러주시니까 저희는 노력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고 신나게 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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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예쁜 것이네 이 노래는 향기 너무 향기 너무 잊을 수 없었지 정신이 남았을 때 언제냐 잊을 수 없을 때 호빈 호빈 아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